탈모 방지하는 방법 요즘에는 탈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카락은 우리 외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모는 정말 상처를 주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탈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첫째, 꾸준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세요.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영양이 부족한 식단은 머리카락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일, 채소, 단백질 등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셋째, 올바른 케어 제품을 사용하세요. 탈모 방지 샴푸나 헤어 토닉 등을 사용하여 머리카락에 적절한 영향을 공급해주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넷째, 머리카락을 자유롭게 놔두세요. 머리카락을 자주 잡거나 고무줄 따위로 묶는 것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머리를 풀어두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두피 마사지를 해보세요. 로즈마리 오일이나 썸머 세이비지 같은 천연 허브 추출물을 사용하여 두피 마사지를 해보세요. 이런 허브 오일은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탈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케어 제품 사용, 머리카락 묶지 않기 허브 오일을 사용하여 두피 마사지를 하는 것이 탈모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관리만 신경 써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